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돌아간 게 전부가 다 공작입니다. 공작. 그러니까 뭐 순수한 게 참 없는 거죠. 공작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꼼수가 이제 덜통이 나오고 터져 나오고 네가 잘못했니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돌아가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한 거죠. 용산의 용산의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얼마 전까지 선임 행정관을 담당했습니까 이 행정관 가운데 선임 행정관 이건 굉장히 측근들이 담당하는 그런 편이죠.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 기사로 올렸고 다른 뉴스들은 그렇게 톱을 안 다뤘습니다. 윤한갈등 쇠내간으로 떠오르다 김대남 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 파문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보게 되면 사슬 맹탕만찬 8일 만에 한동훈을 뺀 용산 만찬 이젠 말도 안 섰겠단 건가 뭐 이런 기약이 나오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뭐 진작 저는 짐작 했습니다만 남자들 수 틀어지면 20년 30년 지기라도 다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이제 남자들의 세계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그래서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1966년생 강릉고 연대토목공학과 미국 캐로라인데 캐로라이나 유니버스 오브 캐로라이나 모양이죠. 경영학 석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줄을 잘 대가지고 어느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용산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sgi 서울보정의 상근감사위원 대개 자리를 하나씩 봐주니까 이제 오늘 톱 뉴스에 이런 내용은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녹취록을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도를 한 거지 않습니까 보도를 했으니까 뭐 그냥 사실인 거죠. 제가 추측은 뭐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김대남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기획해서 한 건 터뜨려달라 이렇게 주문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거의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일주일 전 정도에 또 그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이제 보도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투자금융기관 감사위원인 사람이 김대남 씨입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브와 그 좌파 유튜브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방송이죠. 서울의 소리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어제 아마 30일 날 보도가 된 모양입니다.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7월 10일이니까 한 2주 전이네요. 전당대회. 김대남 sgi 서울보정 상근감사고 대통령실의 신민소통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선임행정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놀라운 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인 좌파 유튜브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건을 기획해서 한방 터뜨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딴 데가 아니고 서울의 소리. 뭐 다른 우파 유튜브에 전화해 가지고 이번에 한방 터뜨려달라. 터뜨려주면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너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좌파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보통 방송이 아니고 서울의 소리에 한방 터뜨려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한동훈 대표도 열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신합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감사는 올해 서울의 소리척과 통화에서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에 뭉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벼망득한 거다. 완전히 김건희 여사를 제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녹음이 되고 세상은 뭐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같이 터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966년생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들 허술하게 전화해가지고 다 녹취가 돼가지고 정말 라그넨이 말심한 것처럼 한심한 것들입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많은지. 다 녹음되고 김건희 여사도 고조할 미조할 한 게 다 녹음되어 그렇게 고녹을 치른 걸 우리가 다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힘들긴 했는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뭐 웃는 수밖에 없죠. 보시면 7월 10일 날 서울의 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 중 두 건이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하면 되고 싶은 모양이죠. 꿈은 깨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죽었다 깨어나다도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더라도 이렇게 꿈들을 다 꾸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청탁을 하고 한방 터뜨려달라는 청탁에 대해서 이틀 뒤에 김대남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서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다 이제 좌파진영하고 다 손을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필요할 때는 서로 뭡니까 비난도 하고 뒤로는 다 뭡니까 또 이거 그냥 안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촌지도 주고 해가지고 미룰관계를 유지하며 또 터뜨리고 그렇게 하여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데는 경향신문을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네요. 뭐 이 녹취록이 무슨 52분 정도 돼서 제가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다 들을 수는 없었고 그것도 또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네요. 아주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 녹취록 공개한 아마 기자일 겁니다. 한동훈이 관련된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좀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김대남 용산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한테 한 이야기이네요. 아무튼 간에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 배어망득한 거지. 그 xx 다섯 번씩이나 문자를 보냈으면 답변을 한두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을 넘었어.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김 여사가 키워준 거 아니야. 막말로 외국 갔다 넥타이도 선물해 준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거 잘 기억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 사이의 고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깊다. 뭐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또 김근희 여사가 들어가 있다. 뭐 여자들 이야기를 다 남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잘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은 평행선을 걸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는 륜 대통령이 당하고 완전히 척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갈지 쭉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70억 예산을 쓰는데 사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두 번 정도는 한동훈 당대표가 내가 대통령 되면 되겠냐 그걸 물어봤다는 거니까 한동훈 당대표는 야무지게 대통령 한 번 해먹어야겠다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여러분들 선임행정관이 아주 막역하게 좌파 유튜브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막 그래야 뭐 그냥 뭐 그냥 야단 법석을 치지만 거의 인장 한 통속이 돼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 이렇게 좌우익이 다 이런들었다리 저런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이런들 얽힌 들었다리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정치공작이라는 것이 참 조금 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부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일 듯 안 보일 듯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남편한테 권력을 준 거지 여자한테 권력을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꼭 교과수로 배워야 됩니까 알아서 그냥 다 아는 거지 그렇게 어떻든 다들 꿈 깨시고 권력 바뀌게 되면 다들 고생할 겁니다. 우파들은 무르지만 좌파들은 야무지게 이런들 요절을 내지 않습니까 권력이 이제 바뀌게 되면 권력은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엄청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권력이 바뀌고 나면 다들 이제 고생할 겁니다. 이런 것도 이런들 다 나중에 책이 잡힐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